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신앙을 많이 알아갈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자꾸 판단하게 되고 어느 순간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져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짝퉁 신앙이 되지 않고 진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버려야 된다는 것과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벗어던져야 된다. 그리고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버려야 된다는 것. 뭘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허황된 상상을 버려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벗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하면 종교적 위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의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차는 순간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칭찬 듣고 인정받고 내가 앞에서야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이 죗된 본성이 여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종교적 위선,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여전한 근본적인 잘못된 신앙 그 문제를 두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은 근모습에서부터 일방 백성들과 우리들은 다르다. 백성들은 어리석고 신앙이 온전치 않지만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다. 우리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게 신앙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모습에서부터 백성들과 구별되려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웃줄거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 19장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만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구별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과 죄악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서기관은 그 겉에서부터 그 겉모습이 백성들과 우리는 달라 이 구별되는 모습에 자꾸 강조를 두고 있고 다시 말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감은 그야말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늘을 찌르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시작점에 이 나쁜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여전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따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던져버려서 하나님 보실 때 짝통신앙이 아니라 진품신앙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이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서기관들은 이런 영적인 자기들만의 우월감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 38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일방 백성들과는 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다. 긴 옷을 입고 철렁 철렁하는 옷을 입고 말이죠. 사람들 제일 잘 보이는 광장 한가운데 서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너희들은 우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틀렸지만 우리는 옳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은 또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를 얼마나 즐겨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교만했죠. 자 그 다음 구절 29절을 보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었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자리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참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과부의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사람을 이토록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들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가지지 못한 그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산도 탐을 내어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한 번 내 맘 안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심령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허물이 보인다 누룩이 보인다. 여러분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당장의 거룩함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움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회개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쓰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기대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렇게 서기관들은 가부들의 가산까지도 삼켜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타하시죠.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길게 기도한대요.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앞에서 긴 옷을 입고 거룩거룩하고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기도를 할 때도 봐라 사람들아 나 이만큼 오래 기도한다. 나 이만큼 기도가 화창하고 유창하다. 나는 이만큼 기도 잘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겠니.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잘 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엄하게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래서 율법의 능통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 모습은 뭐라는 거죠? 종교적인 가면만 쓴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은밀하게 거룩하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여러분 겸손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겸손하게 모든 신앙의 삶을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겉으로 종교적 가면을 섰을 뿐 실제 모습은 타락한 교회밖에 아주 세속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백성들에게 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또 책망받음과 잘못된 신앙, 짝퉁 신앙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 안의 모습이고 나의 실제 생활에 여러분 회개해야 될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도 보면 이왕이면 나도 공동체 안에서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에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섬겼는데 담임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몰라준다?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그런 우리 안에 여전한 교만함이 내 중심적 신앙이 우리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게 나의 모습이다. 서기관의 모습이 배성호의 모습이다.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이 사람으로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약한 물 두고 기도하면서 회개와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예수 이름의 신앙을 수단 삼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내 신앙은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씀을 수단 삼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부적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조차도 성경챗도 예수 이름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나의 내면적인 태도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알고 봤더니 내가 무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뭐라고? 내 가진 조금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으로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정죄하는 역시 내 안에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과 상대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신앙을 많이 알아갈수록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자꾸 판단하게 되고 어느 순간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져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는 거죠? 아하 내가 짝퉁 신앙이구나.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평생 예수 믿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평생 교회를 지키며 살았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아하 내가 짝퉁 신앙이었구나. 여러분 누군가는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 행위들을 내 안에서부터 나를 바라보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가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나를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성령님 내가 나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이시여 나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함, 신앙의 게으름, 또 영적인 잘못된 다락한 우월감 자꾸만 남들을 불평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자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잘못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오늘 자각하면서 기도할 때 새 은혜가 우리에게 정결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고 세밀한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령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짝퉁신앙이 아니라 진품신앙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신앙과 교회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